주께서 문에 오셔서 꽃 열어 달라 하신대 왜 지체하며 안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집자가 상처를 입으신 인자조의 그 모습 피할 데 없는 그 사람 원수도 사랑 다 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보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여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에서 맞아 두리며 주께서 너를 돌보며 금복을 내려주시니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보건 감사합니다.